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다.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것이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다소 공격적인 그런 발언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진보 농격으로 통하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한탄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그가 최근에 펴낸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는 인물과 사상사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핵심 내용은 무척 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준만 교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공격은 무디기만 합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의 핵심을 살펴보고 그의 저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실제 모습과 달리 그들은 스스로 선하다고 믿는다. 강준만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선한 권력임을 내세운다. 아예 유전자 dna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은 그 선한 dna를 앞세워서 정권 권력을 옹호하며 그 과정에서 비판자들에게 온갖 모멸적인 딱지를 붙여대는 도덕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물론 지지자들로서는 정의로운 응징이겠지만 말이다. 다음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반대자를 다루는 데 무자비하다. 강준만의 주장입니다. 문재인은 착하고 선한 이미지로 지지자들의 사랑을 받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문재인 정권의 실세 또는 실세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은 선과 정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거칠게 공격하는 데에 집요한 면모를 드러낸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로남불에 익숙하고 스스로 도덕적 우월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실상은 개차반이니도 불구하고 말이다. 강준만의 주장입니다. 정계 관계에 진출한 운동권 386은 대부분 막강한 학벌 자본을 자랑하는 사람들인지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인맥의 혜택을 누리면서 강남 좌파로 변신하게 된다. 이들의 일상은 내로남불 다시 말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기회만 있으면 민주화운동이라는 훈장을 휘두르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는 이들에게서 겸손을 찾기는 너무나 어렵다.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불공정함에 대한 지적의 뻔뻔함으로 대응한다. 강준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끊임없이 군사독재 시절을 환기시키면서 그 시절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붙잡혀 들어가 고문까지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불공정을 문제 삼는 것은 배부른 소리이거나 극우 보수 세력을 돕는 이적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020년을 살면서 비교의 중거점이 1970년대와 1980년대가 되어버렸다. 이 같은 중거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또한 강준만 교수는 여건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개혁, 진보, 진영 내에서도 민주주의에 의해서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은 덜은 척도 하지 않는다. 이 법에 반대하면 수국 기독권 세력이란 딱지 붙이게만 열을 올려왔다.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입니다. 법 적용은 한없이 편파적이다. 편을 가리지 않고 법 적용이라도 공정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전혀 딴판이다.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원칙에 한없이 신축적이고 너그러운 여유를 보여온 게 아닐까 보여온 것이죠. 다음에 핵심 포인트 여섯 번째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인색한 자들이다. 강준만 주장입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자. 계좌당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비하 표현입니다. 계좌당 니네들 다 죽었다고 한화하던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가 터지자 윤석열을 계좌당과 연결시켜서 맹폭격을 가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필자가 누구이건 조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기사나 칼럼에 달린 댓글들의 어김없이 이 계좌당 탈행이 반복되었다. 그런 이분법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대체적인 사고방식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은 핵심 포인트 일곱 번째입니다. 반대편을 공격하는 데 무척 익숙하다. 강준만의 주장입니다. 자표를 설정하고 벌떼 공격으로 대변되는 일부 지지자들의 전투적 형태는 문재인 정부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걸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여덟 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들의 세계리다. 당을 지배하는 강성 친문 세력에 친문 세력에 의한 친문 세력을 위한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행여 친문 세력들의 심기를 거슬릴까 봐 입조심 몸조심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후보들이 앞을 다쳐서 친문 맞춤형 발언을 쏟아내는 경련장이 되고 말았다. 핵심 포인트 아홉 번째입니다. 그들은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 강준만 교수의 주장입니다. 선한 권력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혁미경으로 관찰해 들면서 자신의 허물은 만원경으로도 보지 않으려는 독선과 오만이 문제라고 되고 있다. 이 독선과 오만은 정치 사회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정말 한국 경제의 기반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그런 진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전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같이 독설, 직설에도 불구하고 강준만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는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위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강준만 교수의 아주 화려한 필력, 강력한 필력이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에서는 상당한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가장 핵심에다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정도의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법 독재를 완성하였고 독재를 향해서 차근차근 권력기관을 접수해서 상당히 완성해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고 전혀 다른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가 자행된 점에 대해서 지식인으로서 강준만 교수는 자신의 저세에서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독재의 완성, 장기집권, 부정선거 이런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사안이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강준만 교수답지 않는 시국진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솔직한, 좀 더 본질적인, 또 좀 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